예쁘다. 너무 예쁘다. 그림 아니야, 그림? SNS 감성이다. 미술 감성. 지금 빨리 잡아서 뜯고 싶어요. 음식 하나하나가 예술이네. 파티죠, 파티. 미실랭이네, 진짜. 아니, 아니. 수다 씨. 너 양치질하는 듯이. 진짜, 어머. 이거 통으로 가나요? 가나요? 가죠. 갑니다. 아미 봐요, 아미. 어머, 어머, 어머. 우와, 대박. 오늘 수 실장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유 실장, 유희가입니다. 반갑습니다. 혹시 압니까? 제가 여기를 계속 앉을 수 모르니까. 뭐야? 지금 1등이 유희가 님이 유 실장님이에요? 와, 인스타 님이 진짜 손전하고 계시네. 와, 인스타 님이 진짜 손전하고 계시네. 와, 야,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